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므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여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이 격려의 서신 소망의 서신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별칭이 무색할 정도로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때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학자들은 이 베드로 전서가 AD 63년에서 64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보는데요. AD 64년에 이 기독교 역사상 정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로마의 대하재가 일어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재로 죽고 생계의 터전을 이뤘습니다. 이 당시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는데 실제로 화재로 일으킨 주범이 네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하재로 여론이 너무나도 좋지 않자 이 여론을 타개하기 위해서 화재를 낸 이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짓 소문을 내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을 향한 엄청난 빅박, 박해, 이 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일상생활이 어렵고 무엇보다도 빅박이 심하다 보니까 그들이 실제로 가셔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카타콤이라는 말 그대로 지하의 무덤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흩어져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삶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위로하는 방법이 조금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입니다. 전반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성하리로다. 6절입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여러분 고난과 빗박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위로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길 수 있어 힘내 이런 이야기를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무엇을 선포하고 있죠? 오늘 이려 하나님을 찬성하고 근심보다 기뻐하자고 합니다. 이 베드로가 흩어져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베드로는 현재 핍박에서 멀리 떨어져 실제적인 위험을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찬성하고 기뻐하자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도 AD 64년 아니면 AD 67년 경우에 이 베드로 서신을 작성한 이후에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는 죽을 수 없다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팀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라는 그러한 전승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같은 고난의 시계를 함께 지내왔고 실제로 고난의 증인으로 마지막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이 전혀 없는 이 고난의 때를 보내고 있는 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자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미미를 3절 하반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마이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우리가 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핍박에 이 고난의 현장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핍박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소망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세대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 가운데 산소망이 되어주신 그 주님 때문에 소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이미 소망을 잃어버렸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본인도 혹여나 붙잡혀 가지 못할까 두려워 몰래 숨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던 그였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베드로는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소망을 다시금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떠난 이후에 다시금 소망을 잃었나요?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다시금 산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붙들고 바라보니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고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망을 잃었지만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고 그 주님을 붙잡으니까 소망을 찾고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우리는 당장 느껴지고 쉽게 느껴지는 그러한 환란이 없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붙들고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이 상황 가운데 이미 말씀하여 주시고 소망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산소망을 다시금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의 증인은 오늘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겪고 있는 핍박과 고난이라는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지금의 고난 속에서도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니 그는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너무나도 평온하게 죽음을 맞아들였고 오히려 돌 던진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스테반 집사가 평온할 수 있었던 이유 지금의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두려움을 애써 이기고 담대히 순교하려고 애썼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저 주님을 바라볼 뿐이고 그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다를 수 있는 이유 바로 산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을 붙들 때 고난에 반응하는 그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산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는 거예요. 소망이 무엇을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소망의 이유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산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는 감출 수 없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보지 못하여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산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코로나 팬데미라고 말하는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평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 속에서 산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편에 계속해서 서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건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고 있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죠? 실제로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지만 그 주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운전병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것은 1400고지가 넘는 이 겨고지 부대였어요. 이 고지가 높다 보니까 겨울에 눈도 많이 내리고 길도 험하다 보니까 처음에 자대 배치 받자마자 3주 동안 운전에 대해서 집중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은 그냥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이 차량 그냥 일반 길에서 주행을 해보았다고 한다면 2주 동안에는 이 가파른 온덕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멈췄다 올라갔다 멈췄다 올라갔다 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훈련을 왜 하는지 몰랐는데 실제로 경사가 40도에서 50도 높으면 60도까지 되는 곳에서 운전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회에서 운전하는 것처럼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서지 않는 거예요. 워낙에 경사가 높다 보니까 그리고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내리니까 이 빙판에 된 길에서 출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출발을 하지 않으면 차가 계속해서 뒤로 미끄러지는 것을 경험하니까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훈련이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 온전하게 되지 않으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문제가 다다랐을 때 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 안에 고하는 그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될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산소망이 되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여전히 확진세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나라와 한국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 필요한 이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산소망이 되신 그 주님밖에 정말 답이 없음을 믿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느껴지는 보여지는 상황에 반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붙들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어떠한 상황과 처지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분명한 산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우리 안에 훈련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눈에 보인 대로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주님이 더 크심을 믿고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분명하게 고백되어질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베드로가 붙들었던 것은 창세 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더 이상 죄의 종독들을 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세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믿음의 눈이 온전히 열리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분이시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고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건면하는 것이 산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야마 어떻게 살아가게 되고 어떠한 열매가 맺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21절, 2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루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 안에 산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야마 품을 수 있는 것 바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뜨겁게라는 단어를 헬라와 언어로 보면 액테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최고로 강렬하게 이 전력을 다해서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액테노스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단어 속에서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써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랑한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22절 전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우리가 온전히 진리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함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내 의제로는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나의 어떠함과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나에게 분명한 사랑을 선포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산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어떠한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냐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이 있기 이전에 10년 전에 황해도 이 소래교회에 이미 놀라운 부응의 소식이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래교회를 돕던 캐나다의 말콤 페닉 성교사님이 1896년에 이 소래교회를 방문했을 때 삼배명형의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송도 부르고 기도를 들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마음가운데 무언가 빠져있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해서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성도님께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에 역사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 눈에는 감격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의 수가 아무리 많고 그들이 아무리 약해도 성령의 역사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미워하는 성도 두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곳 성도들 중에 누가 서로 미워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을 끝나자마자 한 사람이 이 페닉성 교사님 앞에서 나와 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기와 다른 두 사람이 서로 미워하며 불편한 관계에 있었다고 용서를 그 자리에서 구하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할 때 소래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창송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여도 내 안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안에 여전히 원수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분명하게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핍박의 현장 가운데 산소망이 되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떠한 열매를 우리는 맺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과 처지 가운데도 산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분명하게 바라보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 미야마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미 산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 미야마 그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린 분명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상황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더욱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더욱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 미야마 우리가 상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으로만 반응하며 주님과 동행하기 힘쓰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더욱더 부호시고 은혜 베풀어 오시는 그 주님께 소망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더욱더 열려져 하나님 그 주님으로 하나님 말 미야마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욱더 주님을 향한 갈마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 미야마 믿음으로 분명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더 소망되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더욱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안에 더욱더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땐 1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일상에서 산소망이 되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 단순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믿음의 훈련을 예수동행 운동이라는 귀한 훈련의 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동행 운동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운동이 하나님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를 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보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요 주 예수님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하나님 예수동행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눈이 더욱더 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눈 가운데 더욱더 함께하여 주님을 내뱉을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눈이 더욱더 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마음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믿음의 은혜를 누리며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훈련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청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성함으로 나아갑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동행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주여 더욱더 은혜의 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22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 안에 분명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건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진리의 순종함으로 거짓 없이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가정, 일터, 나라, 민족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푸게 부르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주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진료로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귀한 사랑의 은혜 사랑의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분명하게 주님 찬성함이 되어주시므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자로 우리에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 addressed Rams